씨앗이 호수에 빠졌어요! 그 씨앗이 여기 있나봐! 여기? 그럼 호수 속에 있단 말이야? 그래! 호수에서 빛이 나오는 걸 보면 저 속에 씨앗이 있는 게 확실해! 맞아! 그러고 보니 호수 색깔이 그린 씨앗처럼 에메랄드 빛이야! 아름다워! 우와! 굉장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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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! 호수에 있는 씨앗을 어떻게 찾을 건데? 아주 쉬워! 물속에 들어가서 찾으면 되지롱! 어? 으악! 이야! 뭐해! 빨리 들어오지 않고! 너무 시원해! 좋았어! 우리도 모두 들어가서 찾아보자! 유후! 난 물이 정말 싫은데! 으쌰! 아하! 좋은 수가 생각났어! 얘들아! 잠깐만 기다려봐! 얘들아! 이거 받아! 으쌰! 이건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갈대 줄기야! 으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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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얘들이 다 어디로 갔냐? 분명히 이리로 왔는데! 벌써 씨앗은 찾아가 버린 걸까? 으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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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재밌다! 재밌어! 얘들아 저길 봐 맛있게 할 수 있어 이게 뭐냐 거참 묘상하기 기분이 나쁘다 나 어떠냐 재밌지 그치 얘들아 여기서 재밌는 소리가 나 니들도 한번 해봐 그치 그치 재밌지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얘들아 너희들 여기서 뭐해? 혹시 너희들 수영 못하는 거야? 츄 우린 숨이 막혀서 도저히 못 잊겠어 좋아 그럼 내가 씨앗을 가져갈게 니들 먼저 나가 있어 고마워 츄 그럼 부탁할게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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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막혀서 죽을 뻔했네 역시 츄는 수영을 정말 잘한다니까 하아 하아 으아 으아 츄가 씨앗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우린 여기서 잠깐 쉬자 으아 아 피곤해 으응 유후 우리도 잠깐 쉴까 그러자 씨앗을 가지고 나온다고? 으아 흐흐 여기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츄가 씨앗을 가지고 나오면 중간에서 쓱싹 가로채는 거지 아 역시 형은 머리가 너무 좋아 역시 형아가 최고 뭐야 그린 씨앗이 또 있네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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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앗이 왜 이렇게 많아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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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흑 다 똑같이 생겼잖아 도대체 어떤 게 진짜 그린 씨앗이냐구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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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모르겠다 일단 밖에도 전부 다 던져놓지 뭐 퉤 형 저기 저기 씨앗이 막 날아오는데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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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씨앗을 먹어버렸어 안 돼 돌려줘 잠시만 야 거기 땅마 흑 흑 흑 흑 건방지 진짜 그럴 것이지 됐다 드디어 우리가 그린 씨앗을 자제했다 흐흑 이것도 아 이건 또 뭐야 우와 씨앗이 두 개네 으흑 우와 신난다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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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앗 때문에 배가 모아서 가라앉고 있어 으흑 형 이 많은 것을 던져버리자 어떡하지 그럴까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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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이제 좀 안심이다 그러게 큰일 날 뻔했어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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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샤샤 뭐야 씨앗이 너무 많잖아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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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다 없지 자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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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네 으흑 으흑 자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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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 그리샷이야? 이게 많다 얍 쭈 쭈 쭈 쭈 자 이게 마지막이야 시앗이 또 있어? 응 시앗이 왜 이렇게 많은 거지? 그러게 이제 다 찾았으니까 그리니스로 돌아가자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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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내 시앗 아유 이렇게 많은데 뭐가 걱정이야 쭈 잠깐 이건 씨앗이랑 비슷하게 생긴 돌이야 그럼 물총새가 가져간 씨앗이 진짜야? 어? 생각해보니 그러네 물총새는 돌 같은 건 안 먹는다구 쭈 빨리 물총새가 가져간 씨앗을 되찾아 와야 돼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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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소속으로 날아가고 있어 쭈 부탁해 쩡마 나한테 맡겨 아 으흑 그다음 음려죠 으아암 우와 쭈 조금만 더 힘내 잘했어 자! 크리스야 되다! 추! 짜잔! 우와! 자! 그리스야! 추! 정말 잘했어! 이 정도 가지고 뭐해? 간만에 한 건 했네 자, 새로운 씨앗을 찾아 떠나볼까? 응? 원래 저 녀석들 또 어디로 가는 거야? 그렇다면 우리도 또 빨리 따라가야지 얘들아 가자! 가자고! 야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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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